현지요 현지 왔소 김선달에게 군대간 아드님이 돌아온다고 저 누굴 부대장님 사진까지도 같이 노서 보내온 즐거운 편기 현지요 현지 왔소 하루 보렴 현지요 현지 왔소 박천지에게 공장에 다닌다는 따님한테서 동생들 학비에다 보태 쓰라고 피 땀 풀려 모은 돈 보내온 편기 현지요 현지 왔소 하루 보렴 현지요 현지 왔소 윤참봉에게 소불서 살고 있는 젊은 마님이 생나물 파였으니 올라오라고 봄내면서 제무새 받을 맨 편기 현지요 현지 왔소 하루 보렴 현지요 현지 현지요 현지 현지요 현지